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물곧 동물곧 약간 아.. 그러니까 와이 기분이가 좋으신가봐요 음ㅡㅡㅡㅡㅡㅡㅡ 그럼 저기에 저희가 두고와 아이고 아이고 정말은 잘 되었어요 하늘 너무 예쁘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카메라에 진짜 영화 같아요 와우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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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더 멋있는데? 넌 내 머리 안에는 시겹게 나는 못해 진짜로 뒤로 뒤로 마스크를 잘못했어 마스크를 잘못했어 마스크 나랑 용 아니네 와 단풍 너무 이쁘다 뭐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 와 단풍 너무 이쁘다 아 뭐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해 나를 왜 찍어 아야 같이 가 크로맥스 여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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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h 아 Pil Peders 신중하게 안녕하세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오전 일정이라고만 해놨어요 안돼 카메라 빨리 꺼보고 싶은데 카메라를 보여줘 셀카 모드로 알겠습니다 셀카 일단 마스크 먹어봐 이거? 마 이렇게 먹으려고 여기다 물 떨어져서 마셔봐 커피처럼 꽃 붙여 봤어? 가려졌어 써내 마셔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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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좋대 안 외우게 잘했다 그치? 네 엉 몸박싱 그것도 잘했다고 알겠지 마셔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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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먹기 시작할게 브런치즈 함박 와 잘먹는다 와구와구 근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다 잘라놓고 먹으려면 여기 들어가는게 맞아 식는게 싫으니까 한 조각만 먹을거야 그럼 여기서 붙잖아 이렇게 잘라서 한입만 먹을거야 이렇게 해서 다 잘라놓을거야 여기에서 붙어 맛있어? 근데 보통 이렇게 다 잘라놓는 경우는 없어 대기들 두는거 말고는 맛있었더냐 왜냐면 되게 예쁘게 맛있게 나오네 이거 가까이 있어 이거 가까이 있어 별로 나왔던 말이야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